자, 반갑습니다. 정명호성입니다. 5월 교육청 모의고사 회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공통과목 객관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부터 볼까요? 3점짜리인데, 7번. 다항암수의 fx가 실수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f'x가 있죠. f'x가 3x-f1. 자, 이거에 x-1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증가한다는 것을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함수가 언제나 0 이상이다. 물론 0이 되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게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f'x가 0 이상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런데 여기 f'x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언제나 0 이상 이렇게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부등식을 풀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거지. 절대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그러면 얘가 언제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몇 차 식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식이 몇 차 식인가? 2차 식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2차 식인데 인수분해가 돼 있죠. x-1이라는 인수가 있고요. 여기 또 무슨 인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즉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저게 실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자, 그러면 실근을 갖고 있을 때 저게 언제나 0 이상 이렇게 되려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는 아니지. 떠 있으면 아예 실근이 없잖아. 근데 실근이 현재 존재하잖아. 벌써 1. 이거 는 0 되는 거 1은 존재하잖아. 적어도 하나 이상.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f1. 자, 이것도 존재하고요. 자, 그럼에도 얘가 언제나 0 이상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 3분의 f1. 이건데 얘가 1이랑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f1이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1이 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3을 딱 대입해 보시면 결국 f'x가요. 3의 x-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f2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2 구하려면요. 이거 물론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여기서 fx를 구해서 적분 상수 c 잡은 뒤에 얘를 대입해서 c 구하고 거기다 다시 2를 대입해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정적분으로 푸셔도 돼요. 뭐냐면 정적분으로 푸는 거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에다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이게 이제 뭐냐면 처음 함수값에다가 함수값의 변화량을 더하면 나중 함수값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 함수값의 변화량이 바로 도함수의 정적분이잖아.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당연한 것입니다. 뭐냐면 여기 f'x 있죠. 이걸 적분해서 이거 대입, 이거 대입 해서 빼준 게 바로 f2-f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 자, 이거 쓰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뭐냐면 속도거리와 적분 단원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약간 이게 처음 위치, 그러면 얘가 나중 위치. 그랬을 때 나중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다. 그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 이런 느낌이니까 속도를 정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그 비슷한 느낌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도 됩니다. 나중 함수값은 처음 함수값 더하기 함수값의 변화량인데 함수값의 변화량은 도함수의 정적분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대입해 보시면 여기 f1이 3이고요. 더하기 여기 f'x가 이거니까요. 얘를 적분을 해봅니다. 적분해보면 x-1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3에다가 더하기 여기다 2 대입하시면 1 되겠고요. 1 대입하면 0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7번 문제치고 조금 참신성이 있는 자,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8번 가볼게요. 자, 8번은 이제 3가 감수 문제인데 두 양수 a, b에 대해서 fx가 나와 있어요. fx가 a의 코사인 bx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주기가 6파이다. 자, 일단 주기는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요 놈에 의해서 정해지죠. 자, 우리 주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하죠. 근데 b가 현재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b분의 2파이. 자, 요것이 주기 6파이와 같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b는 요거 b하고 6파이하고 자리 바꿔주시면 6파이분의 2파이 되니까 b가 3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닫힌 구간 파이부터 4파이까지 자, 요 사이 범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1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사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려면 그래프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돼. 코사인 그래프가 이게 아주 정교하게 그리지는 못해도 대충 개형은 그릴 수 있는데 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기가 6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 여기다 0 대입하면 a입니다. 0, a. 거기에서 시작해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한 주기만큼 딱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근데 바로 이 한 주기만큼 갔을 때 여기가 6파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기 절반만큼 왔을 때가 3파이 요렇게 되겠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에요. 그럼 파이는 얼마만큼 되냐면 요기쯤 있는 거야. 파이가. 자, 그래서 파이부터 4파이 4파이는 요기쯤 있죠. 4파이까지. 자,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파이일 때 해가지고 요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되겠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요기 4파이까지 해서 요기까지. 딱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기에서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최대값은 요기 파이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기다 파이 넣어요. 그러면 코사인 요기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3분의 1파이 자, 해주시면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2분의 1 A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A 요 값이 최대값 1 요렇게 되니까 A가 2 자, 요렇게 구해지겠죠.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얘하고 B 더해주시면 3분의 7 자,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9번 가볼게요. 수열 AN의 첫째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이걸 SN이라고 했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AN 플러스 1 자, 요것이 1 마이너스 4 곱하기 SN 자, 요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요. AN하고 SN이 하나의 식에 같이 나와 있을 때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보통 풀이가 두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뭐 둘 다 될 때도 있고요. 뭐냐면 전부 다 여기 있는 식을 AN에 관한 식으로 고치시던지 아니면 전부 다 저기 있는 식을 SN에 관한 식으로 고치시던지 둘 중에 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 요걸 좀 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A1 곱하기 A6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SN 쪽이 아니라 AN 쪽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이 SN을 오히려 소거해서 AN 쪽으로 바꿔주는 거야. 주어진 식을. 자, 그렇게 바꾸는 방법은 요겁니다. 요 SN을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항수를 하나 올리든지 낮추든지 해서 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낮추는 걸 많이 쓰는데 자, 여기 항수를 하나 낮춰볼게요. 왜냐? 요게 항등식이거든.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항수를 낮춘다는 뜻은 사실은 수치 대입을 하는 거야. 뭐냐면 요게 N 대신 N-1 대입. 왜냐면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하니까 N-1이 자연수일 때는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야. N-1 대입. 그러면 N 대신 N-1 대입해주면 AN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에 여기 N 대신 N-1 대입하면 요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N-1이 자연수일 때는 왜냐면 여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거기 때문에 요기에다 대입하는 놈이 자연수일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요기에다가 N-1을 대입했기 때문에 그 N-1이 자연수일 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기에 N-1이 자연수 1 이상일 때라는 얘기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항수를 하나 낮춘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원래 항등식에다 수치 대입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요게 N이 2 이상일 때 요식이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빼주죠. 요렇게 뺍니다. 그러면 왜 빼냐면 요거에서 요걸 뺀 게 바로 AN 꼴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빼주시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이것이요. 요기는 빼면 없어지고요. 요기는 빼면 마이너스 4로 딱 묶어주시면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빼면 그게 바로 AN이죠. 어, 왜냐면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 마이너스 1번째 항까지 합을 삭 빼주면 N번째 항밖에 안 남잖아요. 단 N이 2 이상일 때 그렇게 되지. 자, 그래서 요기도 N이 2 이상이잖아. 결국 자, 요게 N이 1 이상일 때 성립하는 식이고 요식이 요게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식인데 그것을 연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 요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요 마이너스 AN을 이쪽으로 넘겨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기 AN 플러스 1 요것이 마이너스 3의 AN 자,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꼴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 되는 것이야.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등비수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 그럼 뭔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건 이제 뭘 하냐면 요식에다가 사실 우리가 요기 N 대신 N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N이 2 이상일 때 썼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식에서 N이 1일 때는 써먹지 않은 거야. 그래서 N이 1일 때를 별도로 쓰는 것입니다. 따로. 자, 그러면 N이 1일 때는 A2 자, 요것이 1 마이너스 4 S1인데 자, 우리가 S1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1이랑 똑같죠. 그래서 요게 1 마이너스 4 A1이랑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A2가 이거랑 같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조건에 뭐가 나와있냐면 A4가 4일 때 자,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분명히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뭘 구해나갈 수 있냐면 A2를 구해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죠? 자, A4가 4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A4가 4 이렇게 되면 이게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니까 A2 구할 수 있죠? A2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A2에서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했더니 얘가 나왔다. 이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했다는 얘기는 9를 곱한 거잖아. 그랬을 때 얘가 나온 거니까 얘는 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9분의 4니까 여기다 딱 대입해 주시면 여기가 얘가 9분의 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A1 이것은 36분의 5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6도 구하라고 돼 있어요. A6은 다시 이 A4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해 주시면 36.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 주시면 답이 5. 자,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9번 문제 좀 중요합니다. 물론 4점 첫 번째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유형이지만 좀 실수하기도 쉽고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10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M에 대해서 수직선율을 움직이는 두 점 P, Q 자, 이거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P의 속도가 V1, T 해서 3T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V2, T Q의 속도 자, 이것이 MT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T는 0에서 T는 E까지 두 점 P, Q의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의 합 자, 이것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혼란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다르게 구하죠.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속도를 접근하는 거지. 그냥 속도를 접근하는 거야.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크기, 속역을 접근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0부터 E까지 이거의 크기니까 절대값 접근이에요. 근데 얘는 어차피 양수 아닌가? 그러니까 절대값 접근이 그냥 접근이랑 똑같지? 그냥 접근이랑 똑같아. 자, 그러면 얘는 접근해 주시면 T3승 더하기 T 이거 0부터 E까지 이거 대입해 주시면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기 때문에 Q가 움직인 거리도 10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죠. 자, 그러면 얘도 절대값을 씌워서 접근해야 돼요. 0부터 E까지 절대값 MT-4 이게 결국 제 10이랑 같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얘를 이제 풀려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부호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자, MT-4가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0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4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딱 지나가서 기울기가 M 이렇게 돼서요. 이게 T축하고 만나는 여기가 T축일 때 T축하고 만나는 게 여기 는 0 될 때가 M분의 4잖아. 자, 그래서 여기 M분의 4에서 만나는데 문제는 접근을 0부터 E까지만 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나오죠. 뭐냐면 E가 여기쯤 있는 케이스 즉, 0에서 E 사이에서 이거의 부호가 안 바뀌는 케이스 이게 있고요. E가 이 쯤에 있어서 0에서 E 사이에서 0에서 E 사이에서 이놈의 부호가 바뀌는 케이스 이렇게 두 케이스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뭐냐면 E가 지금 여기에 M분의 4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 자, 이때는요. 이렇게 되겠죠? 0부터 E까지 여기에 부호가 언제나 음수입니다. 그러면 이놈의 부호가 언제나 음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돼. 그러면 저거 이제 적분해주면 얘 마이너스 MT 더하기 4를 그냥 적분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MT 제곱 더하기 4T 이것을 0부터 E까지 적분. 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얘에 대입해 주시면요. 여기 마이너스 2M 더하기 8 자, 이렇게 되겠죠? 0 대입하면 없고요. 자, 이 값이 10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기고 넘기면 M이 얼마가 되냐? 이거 2에다가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 그 M값이 일단은 제가 지금 이거 M값을 여기 그 실수 M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가 M값을 양수인 것처럼 뭐 해놨죠? 근데 이런 그림이 실제로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냐면 M값이 마이너스 1이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나? 이거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을 때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4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0부터 E까지 적분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어쨌든 0부터 E까지 얘가 언제나 음수라는 것은 맞고요. 자, 그래서 이때도 어쨌든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일단은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될 때 아, 이거 조건을 이렇게 쓰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뭐냐면 E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일 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E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2M 마이너스 4 이거죠? 이게 음수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M이 2 이하 아까 제가 적은 것은 M이 양수일 때를 전제로 적은 거야. 그런 것이고 이렇게 되면 M이 음수일 때까지 포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M이 마이너스 1 이거 하나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이런 케이스 지금 내가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까지 사실 포함해서 구한 거고요. 이제 E가 이런 데 있을 때 이거 이제 살펴보면 되죠. 자, 저 때는 0부터 M분의 4까지 있죠? 거기까지는 음수였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적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M분의 4부터 2까지는 그냥 적분이에요. 그럼 사실 이게 뭐냐면 여기 넓이 구하는 거예요. 넓이, 넓이 이거지. 자, 그래서 저 넓이의 합 이거 써봅니다. 이때는 이게 지금 그 M분의 4 이거 하고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일 때 이거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2M-4 이게 양수일 때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는 넓이 더하기 넓이 해주면요. 넓이가 2분의 1에 여기 밑변의 길이가 M분의 4고요. 높이가 4입니다. 그래서 M분의 4 곱하기 4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밑변의 길이가 2-M분의 4 높이는 이거에다가 M을 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분의 1에 2-M분의 4 이거에다가 높이는 이 값에다가 M을 곱한 것이다. 자, 그러면 M을 곱해 주시면 그러면 2M-4죠. 아니면 그냥 2를 대입한 함수값이라고 보셔야 돼. 2를 대입한 함수값이 2M-4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요. 여기가 2 이렇게 돼서 여기가 M분의 8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도 M분의 1로 통분할 수 있죠. 자, M분의 1로 통분하면 M분의 2M-4 그래서 2M-4가 두 개 있는 것이에요. 그거 2로 딱 나눠 주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값이 10이 되도록 하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2로 다 나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2항해. 그러면 얘를 다시 이쪽으로 넘겨. 자, 그러면 여기 M 제곱에 마이너스 4M인데 여기 5M이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마이너스 9M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에다가 여기 4 하니까 더하기 8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M-1 M-8 이렇게 되니까 M이 2하고 8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범위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M이 2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서 얘는 안 되고 8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값이 8하고 여기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두 값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자, 10번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요. 자, 11번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세혈 A-N, B-N과 자연수의 M M이 3 이상입니다. 자,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를 보시면 절대값 A1-B1 자, 이것이 5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나를 보시면 여기 AM하고 BM이 같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AM 플러스 1 이거하고 BM 플러스 1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때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의 합 자, 이것이 9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B, K 이거의 합 이것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죠. 자, 얘가 이게 약간 어떤 스타일의 문제냐면요. A, N, B, N이 각각 나와있긴 하지만 조건이 A1-B1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같다도 뭐냐면 이항을 해보시면 AM-BM이 0 이것도 보시면 뭐 이쪽으로 이항하시든지 이쪽으로 이항하시든지 얘가 이렇게 이항되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BM 플러스 1 음수 자,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가조건하고 나조건이 전부다 A, N과 B, N의 관계에 관한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A, N, B, N을 처음부터 따로따로 구하겠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물론 없진 않지만 뭔가 A, N과 B, N의 관계를 먼저 구하고 그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관계를 아예 규명을 해볼까? 그러면 뭘 구하냐면 A, N하고 B, N이 다 등차수열이지 않습니까? 등차수열은 기본적으로 1차식골이잖아. A, N 마이너스 B, N을 그냥 한꺼번에 구하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여기 A, N 마이너스 B, N은 몇 차식이 될까? 이거 1차 이하가 되겠지. 등차수열은 1차 이하죠. 공차가 0인 것까지 포함하면 1차 이하예요. 1차시간임 상수항 그런데 1차시간임 상수항에서 1차시간임 상수항을 빼면 역시 1차시간임 상수항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등차수열이죠. 그러면 저거 자체의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잖아. 자, 그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인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에 절대값 씌운 게 5야. 그러니까 뿔마 5 중에 하나야. 그런 건데 그런데 얘를 딱 이쪽으로 넘겨보면 A, N 마이너스 B, N이니까 이 수열의 M번째 항이야. 이 수열의 M번째 항은 제로가 됐어. 그런데 이걸 또 이쪽으로 탁 넘겨보니까 M플러스 1번째 항 있죠? 자, 이것은 음수가 됐어. 자, 이런 얘기죠. 자, 아, 얘가 처음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5일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항 N에다가 1을 대입한 거야.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M번째 항일 때 0이 됐고 0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이쪽으로 탁 넘겼을 때 M플러스 1번째 항일 때 음수가 됐잖아요. M플러스 1번째 항일 때 음수가 됐습니다. 요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떤 꼴이냐 이렇게 되는 꼴이었겠지 이런 꼴이 아니지 직선 꼴 요렇게 직선의 일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A1 마이너스 B1이 5지 5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가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뒤에 M번째 항이 0이구나 자, 이걸 알았어요. 요 부등식은 왜 필요했던 것이냐면 사실 저게 5냐 마이너스 5냐를 정하는 데 필요했던 거고 이제부터는 등식 위주로 해야 계산이 조금 돼요. 그럼 요게 M번째 항은 이제 M번째 항 A, M 마이너스 B, M 이것이 0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M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이 A1 마이너스 B1이죠. 이거에다가 M 마이너스 1의 공차 D 자, 이 공차는 A, N 마이너스 B, N이라는 수열의 공차라고 쳐요. 이것이 0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5잖아.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M 마이너스 1의 D 이 값이 마이너스 5다. 이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잘 보셔야 되는 게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 N하고 B, N이 각각 공차가 정수야. 그러면 A, N 마이너스 B, N도 공차가 정수겠지. 그러니까 아, 얘가 정수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조금 중요합니다. 뭐냐면 정수 조건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결합돼 있어요. 정수끼리 곱한 게 정수 이렇게 나오는 등식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약수 배수 문제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5의 약수 찾으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5의 약수는 1하고 5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음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이제 어떻게 되냐. 1 곱하기 마이너스 5이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5이거나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5 곱하기 1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여기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얘 아니면 얘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때는 m이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2고요. 이때는 m이 6이죠. 그런데 여기서 m이 3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안 돼. 그래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m이 6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 구하라고 했어요. 얘가 9일 때 얘가 얼마냐.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중심적으로 보라고 했잖아. 여기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이 합도 관계 중심적으로 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내가 현재 이 수혈에 대해서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 수혈의 합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수혈이 등비 수혈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등차 수혈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등차 수혈의 합공식을 써. 그럼 어떻게 되냐. 2분의 항의 개수 m 첫 항 더위 끝 항 하면 되잖아요. 물론 공차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첫 항이 뭡니까? a1 마이너스 b1이 5였잖아요. 5 끝 항이 뭐예요? am 마이너스 bm이었잖아. am 마이너스 bm이 0 아닌가? 0이지 0. 그럼 이 m만 구하면 됐던 거잖아. 그 m이 방금 전에 6이라고 구했죠? 그러면 여기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주시면 여기는 15.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이거의 합이 15인데 얘가 9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시그마가 9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시그마를 빼준 게 15가 돼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합은 마이너스 6이죠. 9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면 15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중요해요. 11번 치고 조금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관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정수 조건에 해석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자, 11번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자, 이제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최고 차형의 수가 1인 4차함수 fx 자, 이거에 대해서 곡선 y는 fx하고 직선 y는 2분의 1x 자, 이거 시 1.5에서 접하고 뭐 그 다음에 어디에서 ab에서 만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가 루트 5고 s1하고 s2가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데요. 뭐 여기 실제 그림은 더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보니까요. 얘가 y는 2분의 1x 이것도 이제 이 주제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는 주제인데 사실 이거 지금 제가 교육청보고사 당일날 찍고 있는데 제가 어제 어제 뭐 그 형강용 에스컬레이드라는 제 컨텐츠의 문항을 만들면서 이거랑 흡사한 아, 그제 만들었구나. 이거랑 흡사한 문제 만들어서 넣었었는데 이거 나와가지고 문제를 바꿔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겠는데 저는 3차 함수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 얘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여기 ab의 길이가 루트 5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요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서 요거의 길이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함수의 그래프가 섞여 있어. 이건 수학 1이든 수학 2든 간에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지금 다항함수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섞여 있어. 이러면 다 좌표를 무조건 생각해야 되거든. 그냥 중등기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좌표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무조건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루트 5 요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2대 1의 비율이라는 얘기야. 근데 2대 1대 루트 5 비율일 거 아니야. 근데 마침 여기가 루트 5야.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2, 여기가 1이겠지. 그러면 아 a하고 b의 x좌표의 차이가 2만큼 나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s1하고 s2가 있는데 s1하고 s2가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넓이가 같다는 조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요렇게 해석하는 거지. fx하고 2분의 1x를 뺀 식. 요 뺀 식 있잖아요. 사실 뺀 식이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0에서 원점에서 접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갔지. 그 다음에 요기서 만나고 요기서 만나. 그러면 여기 x좌표하고 여기 x좌표를 뭔가로 세팅하면 그걸 또 인수로 갔죠. 자, 내가 편의상 여기에 x좌표를 알파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볼게요. 여기 x좌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파 마이너스 2 보통은 제가 여기를 알파, 여기 알파 플러스 2라고 놓는데 처음엔 저도 그렇게 썼어요. 살짝 쓰다가 바꿨어. 왜 바꿨냐? 어차피 적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2까지 적분.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x제곱을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인수를 갖는 거죠. 물론 최고창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이 상태에서 s1하고 s2가 같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잖아. 근데 s1에서 s2를 뺀 게 바로 뭐냐? 이게 이거죠. 0부터 알파까지 그냥 fx 마이너스 2분의 1x 이것을 적분한 거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0이다. 이거죠. 왜 그렇죠? 이게 s1 마이너스 요거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s2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요? 그럼 이 s1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넓이인데 여기 넓이는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적분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s2는 뭐냐? 마이너스 s2는 여기 넓이의 부호 반대야. 여기 넓이가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적분인데 부호 반대니까 당연히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적분이죠. 그래서 결국 이쪽 구간 0부터 여기까지도 얘에서 얘를 빼서 적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적분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fx에서 2분의 1x 빼서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하면 된다. 이거죠. 그것이 0이다. 이게 이제 등적 조건이죠. 등적 원리. 넓이가 똑같은 것에 관한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넣어요.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0부터 알파까지 이거 계산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넣어서 다 전개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4승 이거에다가 마이너스에 이거에다가 이거 해주니까 2알파 마이너스 2에 x3승 더하기 이거 이거 곱해 주시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이거에 x제곱 이거 적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적분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적분해서 5분의 1 x5승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2 이거니까 2로 약분해주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x4승 더하기 3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x3승 이거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지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대입 해서 계산할 수 있죠. 뭐 여기까지 와 봤으니까 그냥 계산해 봅시다. 물론 이렇게 말고 다르게 또 어떤 공식 외우면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다 알파 대입해주면요. 5분의 1 알파 5승 있고요. 여기다 알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5승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3분의 1 알파 5승 있어요. 5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알파 5승 있어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의 알파 4승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알파 4승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통분해 주시면 30으로 통분되죠 그럼 30분에 여긴 6 마이너스 여기 15 더하기 10 하니까 30분의 1입니다 그래서 30분의 1에 알파 5승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6분으로 통분해 주시면 6분의 3 얘는 6분의 4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에 알파 4승 이거는 0이죠 그럼 이게 알파 5지 자 그래서 알파 5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5 대입해가지고요 여기는 그러면 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F1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F1은 1 곱하기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여기다 1 대입해서 넘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2분의 17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나는 이렇게 전개해서 계산하기에 귀찮아 귀찮으면 공식이라도 좀 외워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공식 외우는 게 귀찮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지 이것도 귀찮고 공식도 귀찮으면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예를 접근하실 때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냥 여기를 이렇게 쓴 마당에 아예 여기를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로 보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X 마이너스 알파 가지고 전개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X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곱한 거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돼가지고요 플러스 2에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접근 계산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 공식 제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이런 공식을 알려주긴 했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마이너스 알파에 M 승 베타 마이너스 X에 N 승 DX 이 공식은 이게 이제 가장 일반화된 공식이죠 M 더하기 M 더하기 1 팩토리얼 근데 애들이 싫어해 왜? 팩토리얼이 왜 나? 나 확통 선택자도 아닌데 하면서 근데 팩토리얼은 고1 과정입니다 고1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수능 예시문항에도 공통과목의 팩토리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공식을 하나 알고 있었으면 그러면 뭐 사실 이 공식 하나에다 다 대입하면 다 되는데 그렇긴 하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이런 얘기 이게 막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좀 별게 아니고 여기 M 승 N 승 있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해요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더해 그러면 5지 5팩 5팩분에 2팩 2팩 하면 5팩이 5, 4, 3, 2, 1을 곱한 거라서 120이거든 120에다 2팩 2팩 해주면 4 그러면 여기 30분의 1이에요 그래서 30분의 1 자 이거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여기 알파 마이너스 0에 5승이야 그래서 알파 5승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공식에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또 별도로 외우실 분들을 외워도 되고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여기에 적분값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1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인데 이게 그 2차함수 넓이 2차함수 적분공식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1인 3차함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적분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거든요 뭐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걸 다 유도해 드릴 수는 없고 규칙을 그냥 좀 외워 볼 수 있어요 여기가 2차니까 적분하면 3차 마이너스 6분의 1은 이게 2 곱하기 3이에요 2 곱하기 3 근데 이거는 뭐냐 3차를 적분하면 4차인데 여기는 뭐냐 3 곱하기 4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게 돼 있어요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더하기 2 곱하기 얘 적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2분의 1 이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나오지 30분의 1 알파 5승 마이너스 6분의 1 알파 4승 이것이 0이다 하면 알파가 5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적분 계산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2번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자 13번 가볼게요 자 13번 두 상수 A, B, B가 양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함수 FX를 2에 X 더하기 3승 더하기 B 자 이거에다가 X가 A보다 작고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5승 더하기 3B 자 이거에 X가 A보다 크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 자 다음 조건이 뭐냐면 T가 B보다 크고 K보다 작은 모든 실수 T 이거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 자 이거의 교점계수가 늘 하나다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약간 비주얼이 작년 9평 14번하고 비주얼은 비슷한데 이게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작년 9평 14번 문제가 훨씬 어렵죠 비주얼만 조금 비슷한 문제인데 자 이거 결국은 뭐냐면 이 사이 범위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Y는 T하고 상수함수하고 교점계수가 하나 계속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얘 그래프를 이제 좀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보시면 점근선이 Y는 B죠 그러면 제가 여기 Y는 B를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얘가 증가 그래서 증가하다가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가 어디냐 X는 A 그럼 여기에 함수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2의 A 더하기 3승 더하기 B 뭐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보시는데 이거의 그래프는 E의 마이너스 X승 꼴이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꼴이죠 점근선이 3B예요 3B 그럼 3B이면 B가 현재 양수기 때문에 B보다 더 위에 있어요 B보다 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를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이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3B하고 4B 더하기 8을 비교해 보시면 4B 더하기 8이 더 커요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B가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3B 어딘가에 딱 있는데 얘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Y는 T Y는 T Y는 T Y는 T Y는 T Y는 T 이렇게 했을 때 계속 교점계수가 하나가 나오게끔 하는 그게 바로 B부터야 B부터 B보다 살짝 클 때부터 그때부터 교점계수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딱 끊겼잖아 끊긴 다음에도 교점계수가 하나씩 돼야 돼 계속 자 그러려면 여기에 점근선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가 이 얘기지 점근선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냐면 점근선이 여기가 돼야지 정확하게 점근선이 이 밑에 있으면 되겠어요 점근선이 이 밑에 있어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부분에서는 두 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이렇게 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가 Y는 T, Y는 T, Y는 T 가다가 여기 0개야 교점계수 0개, 0개, 0개 내다가 여기 넘어가야 또 교점계수 생기지 교점계수가 계속 하나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딱 정확하게 여기가 점근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Y는 T, Y는 T, Y는 T, Y는 T, Y는 T 가다가 여기까지도 한 개인데 여기 살짝 넘어가도 한 개야 이쪽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하다가 여기까지 딱 여기 동그라미 있는데 거기 바로 직전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바로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여기가 4B 더하기 8이지 A, 4B 더하기 8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 이걸 써본다 결국 이거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E에 A 더하기 3승 더하기 B 이것이 3B랑 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4B 더하기 8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 A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극한값이 되겠지 결국은 어쨌든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을 때의 여기 여기다 A 대입한 놈 자 그러면 E에 마이너스 A 더하기 5 더하기 3B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4B 더하기 8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연립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 B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여기 2B 이렇게 되겠고요 얘 3B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여기 B 이렇게 되죠 자 연립하기 위해서 요거 8 이쪽으로 넘긴 뒤에 2배 합니다 그러면 요거 2배 해주시면 E에 마이너스 A 더하기 6승 그 다음에 8 이쪽으로 넘어간 뒤에 2배 해주면 이것이 2B 이렇게 되니까 2B, 2B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에 A 더하기 3승 이것이 E에 마이너스 A 더하기 6승 마이너스 16 이거랑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양변에 E에 A승 곱하면 되죠 자 E에 A승 곱하면서 8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는 E에 A승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E에 A승 곱하면서 8로 나눠요 8로 나누면 여기 2 되는데 걔를 좌변으로 넘겨 그럼 플러스 2 곱하기 E에 A승 그 다음에 여기 E에 A승 곱하면서 8로 나눠 그럼 8이지 2에 3승 8 그거 이쪽으로 넘겨 그럼 마이너스 8은 0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2에 A승 2에 A승 4, 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더하기 마이너스는 0 그러면 2에 A승은 1이죠 마이너스 4는 안되지 얘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소리 2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A가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는 1이 되겠고요 그 1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1을 대입해 주시면 여기 2에 4승 해서 16 2B가 16 되니까 B가 8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의 값이네요 그래서 1 더하기 8 해주시면 답이 9 자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자 13번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자 14번 가볼게요 최고차형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Y인 FX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 하자 자 접선의 Y절편은 맨날 자주 나와서 그냥 외워버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접선의 방정식 그냥 쓰면 되잖아요 과정은 이런 것이에요 접선이 Y는 F'T에 X-T 더하기 Ft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에다가 Y절편이 GT라는 얘기니까 X에다 0 대입했을 때 Y에다 GT 넣어주시면 되겠다 이걸 여기다 딱 넣어주시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GT가 저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절대값 FK 더하기 절대값 GK는 0 이걸 만족시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사실 비주얼에 비해서 별거 없는 내용이죠 뭐냐 절대값 나가 있으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면 그냥 얘가 0이고 얘가 0이지 그거 왜 가능한가 왜냐 얘가 0 이상이잖아 절대값 붙이면 얘도 0 이상이잖아 0 이상인 거 2개 더해서 0 되면 둘 다 0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그냥 FK하고 GK가 둘 다 0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K의 값이 2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놈은 뭐냐 그러면 GK는 0 이걸 한번 보면 GK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0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현재 FK가 0이잖아 그런데 현재 FK가 0이잖아 그런데 FK가 0이잖아 그러니까 뭐냐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 FK, GK가 둘 다 0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왜냐하면 FK가 0이 되고 그리고 얘가 0이다 K, F'K 이것이 0이다 이렇게 바꿔 써도 되죠 그러면 얘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는 실수 K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크게 보면 케이스 분류를 제가 하겠는데 케이스 분류를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의 근이 몇 개 실근이 몇 개 나오느냐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F' 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적분으로 가야 되니까 좀 생각하기 더 어렵고요 얘에서 얘로 가려면 이제 미분으로 가면 되니까 조금 더 낫고요 얘가 나와 있으면 이거 프라임이 0 되는 거 찾는 것은 롤의 정리 같은 것으로 찾기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F 얼마가 0이 되는 게 적어도 두 개 이상은 나와야죠 그래야 뭐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두 개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가 나오는 경우하고 세 개가 나오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세 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봐 FX가 0이 되는 게 세 개 나온다 그러면 걔가 K에다가 이거 5판 게 0 되는 거 이것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여기 지금 K값이 여기 K1, K2, K3가 있다고 쳐봐 그 K1, K2, K3가 얘도 만족시키는 자 이것입니다 근데 얘 얘 셋 중에 한 놈이 0이 되는 놈이 있다고 쳐도 이 세 놈 중에 프라임이 0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놈 중에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요 그러면 중근 갖는 경우 생각해야 돼 중근 갖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 중근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중근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얘를 만족시키는 게 지금 여기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두 개가 나왔잖아 그 두 개가 이제 얘를 다 만족시켜야 돼 왜냐하면 딱 두 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0인 것이야 얘가 0 되는 놈 맞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얘잖아 F가 0 되는 거 F가 0 되는 거 F'이 0 되는 거 얘하고 얘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잖아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여기가 0 이렇게 되고 여기가 베타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일단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겠죠 이거 만족하겠고요 여기가 0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지? 이쪽이 0, 이쪽이 알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0 되면 어 그 0은 여기 만족하구요 그러면 F'이 0 되는 거 이거 보시니까 지금 여기 있는 놈이 F'이 0 되는 놈이 안 되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 경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니까 FX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에 X-베타의 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박스 아래 부분 보시면 되는데 박스 아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F1에다가 더하기 2G1 자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G1 자 이거 이제 보시면 G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 다 들어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4F1에다가 저기 F1의 2배야 그러면 6F1 그러면 여기 2배에 여기다가 1 넣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2에 F'1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마이너스 1이요 자 그러면 6F1 여기다 1 넣습니다 1 넣어주면 6 곱하기 1-베타의 제곱 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F'1 자 이거 F' 구하면요 F'X 이것은요 X-베타의 제곱에 더하기 2X의 X-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1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1-베타의 제곱 더하기 2에 1-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제가 이거 전개를 이거 다 전개 안 합니다 왜? 전부 다 1-베타의 제곱 1-베타 전부 1-베타에 관한 내림차순이잖아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계산해 주시면 4에 1-베타의 제곱 자 이거에다가 얘랑 얘랑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에 1-베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기면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 제곱골 아니에요? 2에 1-베타 마이너스 1 이거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베타 이게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베타가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여기에다가 이제 2분의 1 딱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4 구하라 했으니까 4 곱하기 4-2분의 1 해주면 2분의 7 자 그거에 제곱해주면 4분의 49 거기다 4 곱하면 되지 그럼 답이 49 자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15번 가볼게요 첫 장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열에 대해서 aN 플러스 1 자 이거는 3분의 aN 여기 aN이 3의 배수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aN 제곱 더하기 5 그 다음에 여기 aN이 3의 배수가 아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그 다음에 이제 a4 더하기 a5 이것이 5 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일단 그 a1 첫 장이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첫 장이 3의 배수면요 3의 배수 들어가면 자연수죠 3으로 나누는 자연수입니다 3의 배수가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이나 2란 얘기에요 그럼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인 놈이면 그거의 제곱 더하기 5 하면 3의 배수인데 이거 그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인 놈을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q가 0 또는 자연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거 더하기 5 이렇게 보시면 전개해 주시면 3q의 제곱 3의 배수 3의 배수 1 더하기 5 하면 3의 배수 그래서 3의 배수 나누기 3 해주면 자연수야 얘가 만약에 그러면 an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놈이면 3의 배수 3의 배수 4 더하기 5 하면 9 3의 배수 그러니까 또 3으로 나누면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야 일단 그걸 캐치해야 돼요 첫째 항이 자연수가 되면 수학적 균화법에 의해서 이게 첫째 항이 자연수면 첫째 항이 이 케이스든 이 케이스든 관계없이 두 번째 항이 자연수가 되거든 두 번째 항이 자연수니까 이 케이스든 이 케이스든 상관없이 세 번째 항이 자연수가 되거든 계속 무한이 한없이 계속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자연수가 되죠 일단 이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얘를 풉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a1 값 구해봐라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a1부터 해가지고 뭔가 대입해서 나열해가지고 대입해서 푸는 건데 이게 a1부터 대입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a4 더하기 a5가 5가 되도록 하는 이런 조건이 나와있잖아 그러면 일단 a4하고 a5 사이의 관계를 구합니다 그 관계를 이용하면 관계는 어디서 구하냐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 n 대신 4 대입하면 그 관계를 이용해서 얘랑 연립해주면 a4, a5를 구할 수 있어요 그 a4를 구해서 걔를 가지고 거꾸로 a1을 구해 나가는 거야 이런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그냥 요즘 잘 나오는 유형이죠 그러면 a4, 여기 n에다가 4를 대입했다고 치면 a4가 3의 배수일 때하고 a4가 3의 배수 아닐 때 이렇게 나눠 푸는 건데 제가 아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의 배수 아니라는 게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 자연수에서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4가 3의 배수 이런 꼴 3q 이런 꼴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 딱 이렇게 되면 이거 a5 이거 있죠 a5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딱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5가 돼야 함 이건데 그럼 더해주면 4q 이렇게 되는데 얘가 5 말이 안 되죠 q가 의미 아닌 정수인데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q가 자연수인데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 없습니다 두 번째 아 그러면 a4가 3의 배수 아닌 거 3의 배수는 아니지만 자연수야 자 이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a5는 요렇게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제 딱 대입하면 a4 더하기 3분의 a4의 제곱 더하기 5 요렇게 되겠죠 얘가 5구나 그러면 이거 이차방정식이잖아 3 곱해 그러면 여기 a4의 제곱 더하기 3a4 마이너스 10은 0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5하고 2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a4가 마이너스 5하고 2하고 요렇게 나오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해 안 되죠 그래서 a4가 2입니다 자 이제 a4가 2인데 걔는 3의 배수 아니냐 아니지 그래서 a4는 2 맞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a1을 구해 나가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대입하라는 얘기야 수형도 자 a4가 2 그러면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a3은 6 6이 3의 배수 맞네 6 여기가 2 요렇게 되면 얘 이쪽으로 탁 넘어가면 6 그러면 여기 5를 더했으니까 요게 1 그러면 a3이 뿔마 1인데 음수는 안 돼 그래서 1 자 여기가 6이면 여기가 6 그러면 요게 3 곱해주면 18 18은 3의 배수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 그러면 요거 18에서 5배 5배서 루트 씌워 그러면 루트 13 자연수 안이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요기서 1로 나가는 거 없어 그냥 18밖에 없어 그래서 아 6에서는 그냥 18로 바로 이렇게 가겠구나 그 다음에 1 그럼 요기 1 들어가면 요기 a2가 3 요게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요기 1 들어가면 요거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3에서 5 빼주면 마이너스 2 a2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기 18일 때는 요기가 18 그러면 요기 54 54는 3의 배수 맞구요 그 다음에 요기 18일 때 요기 54에서 5를 빼 그럼 49 그럼 뭐의 제곱이 49냐면 뿔바 7인데 자연수니까 7 3 그럼 요기 3이면 요기 9 9는 3의 배수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기 3이면 요기 9에다가 요거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4 되니까 뿔바 2 근데 자연수니까 2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기는 다 3의 배수인데 요기는 3의 배수 아닌 것이지 자 요렇게 맞죠 그래서 첫 번째 항 요것을 다 더해라 그럼 요기 61 자 요거까지 더해주면 70 요거까지 더해주면 72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15번은 그냥 요즘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유형의 수혈의 기납 적정이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15번까지 해서요 공통과목 객관식 해설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차시에서 공통과목 주관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 순서니個 공통과 청소 시스템